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설학원 영어샘 권어륜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뭘 함께 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얼마전에 제가 한빛고 동폐고 그리고 지상고 1학년들 이거 시험에 나온다 99.9%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찍고 나니 학생들의 호응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2학년 것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한 단어밖에 안 들어가죠? 그럴 때가 됐어 이제는 교과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의고사가 2019년 6월이랑 9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 중에서 제가 2019년 모의고사 9월 34번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모의고사 팁 하나 준다면 일단 모의고사는 보통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빈칸 추론 똑같지 않네 대신에 다른 거로 낼 거야 대신에 뭐로 내냐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제목, 어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걸 대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완벽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륜쌤이 집어드릴게요 이거 나온다 그렇죠? 같이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 plane 여기서 plane, 비행기 같은 소리 하지 말자 만약에 너가 원합니다 incline plane, 경사면이야 경사면 선생님 경사면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경사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찌익 올라가는 거, 경사면 만약에 너가 경사면을 이용하고 싶어 To help you move an object 물건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그렇죠? 물건을 이렇게 끌고 갈 때 경사면을 이용하고 싶다면 And who wouldn't?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니? 이겁니다 그랬을 때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둔 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너는 그 물건을 더 긴 거리로 옮겨야 됩니다 To get the desired height 네가 원하는 높이로 올려가려면 좀 더 긴 거리가 필요하대요 Then 뭐뭐라기보다는 여러분 제가 밑줄 씌는 거 똑같이 쳐주세요 여기 똑같이 알겠죠?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ly below move abou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올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인데 내가 여기가 시작이야 내가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 3층 높이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쵸? 근데 뭐 가벼움은 상관없지만 한 200kg, 300kg의 그냥 물건이 엄청 무거운 물건이야 그러면 이 엄청 무거운 물건을 이 거리까지 올리는데 이 무거운 물건을 이 거리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리는 방법과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올리는 방법 이게 바로 경사면이에요 이게 바로 경사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이렇게 올릴 때 이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이거 같지? 무게가 200kg, 300kg라고 가벼워? 그럼 400kg, 500kg라고 맞죠? 이거는 거리는 짧지만 힘이 엄청 들겠죠? 반면에 사람들은 이렇게 경사면을 이용합니다 경사면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좀 더 롱걸, 길어지게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이미 분명합니다 To you, 여러분에게는 From lifetime, 일생 동안, 평생 동안 Start a stair climbing 계단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없는데 올라갔대요 뭘 올라가? 너네 점프해서 올라가니?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죠 그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Consider all the stairs 자, 한번 Consider 생각해봅시다 모든 계단들 어떤 모든 계단이야? 너가 올라갔던 모든 계단을 한번 생각해봐 Compared, 비교해봐서 Actual height, 실제 높이 You reached from where you started 네가 시작한 그 곳으로부터 도착하는 거기에 한번 실제 높이를 봐봐 무슨 말이야? 아까는 똑같아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디가 더 길겠니? 이거죠? 자, this height 이 높이는 항상 Less than the distance You climb 당연하죠 이거, 이거, 이거 표시해 더 적다 그쵸? 이 높이가 이 높이와 그리고 이 길이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게 더 짧다 Less 하다라는 거죠 혹은 뭐하다? Short 하다라는 겁니다 반면 얘는 더 기니까 more이나 혹은 더 long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항상 less than 더 적다 뭐다? 너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온 것보다 이게 더 적다라는 거죠 자, in other words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 시킨 대로 좀 해 알겠죠? 찝어줄 테니까 즉, 다시 말하면 more 역시 밑줄 더 많은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less shoot 얘는 more long 그러니까 more이 나왔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계단에서의 더 긴 더 많은 더 큰 이런 거리는 이제 트레이드 펄 원래 트레이드는 무역하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줘 이거죠, 그렇죠? 맛 교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길이는 교환됩니다 뭐로? less first 아, 너무 좋아요 내가 좀 더 길게 가지만 대신에 나는 더 적은 힘을 얻게 된다 더 적은 힘을 쓴다가 되겠죠 to reach the intended intended 의도하다 의도된 높이까지 가는데 더 적은 힘을 쓰게 되겠죠 그럼 반면에 거꾸로 저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3층까지 점프해 가 점프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we want to pass on the stair 패스 통과하고 싶어 계단 안 가고 싶다 계단 완전히 안 가고 단순히 climb straight 쭉 올라가고 싶습니다 to your destination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쭉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from darkly below it 바로 밑에서 쭉 그러면 당연히 봐봐 거리는 어떻게 될까 더 작겠죠 그래서 shorter climb 더 짧은 거리를 갖게 됩니다 for sure 확실히 짧아 그런데 힘은 어떨까 힘은 great 힘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봐봐 그런데 needed first 요구되어진 필요되어진 힘은 to the soul would be greater 더 클 것입니다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짧고 힘은 덜 들지만 얘는 짧고 거리도 적지만 힘은 더 많이 든다 자 therefore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러므로 we have stairs 우리는 계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집에 rather than 몸을 하기보다는 사다리라기보다는 여러분 집에 올라가야 돼 사다리 타고 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보세요 자 내용 파악 됐잖아 그럼 시험에 뭐가 날지 찝어줄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내용 파악 정확한 내용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날지 찝어줘 봐봐 잘 들어라 시험에 나오면 하나는 걸린다 구독 좋아요는 알았어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가 네 문제를 찝어갔어요 이것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어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short이냐 long이냐 less냐 more냐 less first greater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서로 서로 진짜 이것만 기억해 어휘 문제 여러분 제일 쉽게 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러분 제일 어렵게 많이 틀려요 왜 글을 대충 보거든 대충 보도록 이건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연결사 출원 두 가지 썼죠 in other words therefore 이건 학교 선생님이 아 문제 내기 시간 없는데 빨리 내야 되는데 어라 연결사가 두 개 있네 싹 빼서 냅니다 제일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연결사 출원 문제 그 다음 요약 제 생각에는 요약이랑 어휘 문제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요약이 이거잖아 올라가는 데 경사면을 이용 즉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은 더 들지만 힘은 더 적게 든다라는 거죠 반대로 점프에서 쭉 올라가려면 시간은 덜 들지만 힘은 더 든다 이렇게 되겠죠 내목 내목이래 4번이랑 제가 제목 합쳤어요 제목 경사면을 이용하는 이유 4개 중에 하나 걸린다 오케이 그리고 호응 지으면 저희 또 나중에 다른 것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넌 어디에 있니 예